우리 집 근처 인데요 보통 이 근처에 밭에는 야채 같은 걸 심는데 남편이랑 차 타고 가다 깜짝 놀랬어요 너무 이쁜 꽃밭인 거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양기비 같았는데 일단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꽃이 양기비는 맞는데요 어 이거 인터넷에서 본 그 마약성 양기비 맞는데 보여드릴까요 우리 집에 있는 빨간 양기비랑은 또 틀린데 우와 보통 양기비 그 양기비 씨를 갖다가 빵 만드는 데 많이 써서 그게 아닐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인터넷에서 본 그런 마약 양기비가 맞는데 우리 집 양기비처럼 꽃에는 털이 안 달렸구요 근데 이 밭에 왜 양기비를 심었는지는 일단 예쁘기는 합니다 일단 예쁘기는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몇 송의 양기비 킹트인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꽃이 약간 진한 게 있고 안 진한 게 있고 그러네요 꽃이 약간 진한 게 있고 안 진한 게 있고 그러네요 양기비 사이에 캄어마일이 공산 양기비 맞춥니다 이 동네 사람이 이 양귀비가 마약 양귀라는 걸 알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있으니까 신호는 양귀비겠죠? 과מן 메뉴 이젠 사거야 우리 사회자 우리 사회자 coś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